Q. 아우 오 뭐야! 안녕하세요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요? 뭐죠 이거 분위기? 짜잔 스하 트레저 여러분 산길을 따라 오늘의 목적지로 이동해주세요 돌탑을 쌓고 서운 비행기 돌탑이 뭐야? 돌탑 여기 돌 높이 쌓는 거 저희 네미에서 가야 돼요? 이거 하나로 나 가운데x2 나 가운데x2 조용히 와 일로 오 차 잡아요 야야야야야 야 이제 말할게요 저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오지 마세요 진짜로 정환아 붙어 붙어 내가 허리 잡아줘 야 이거 가면 안 되겠다 하여튼 나 따라와 그럼 내 뒤로 와 일단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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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돌 돌 돌 카메라 안 보여 어 카메라 있다 아 여긴가 보다 우와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사람 있어 사람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자 붙여봤어요 오케이 나 감 잡았어 좋아요 아니 온지 다 온 아 미치겠어 나 자 얘들아 안전 조심 잠만 우리 손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맞다 야 해피 메탈 Oh my, it's a break! 우선은 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수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 거가 있잖아? 해골, 해골 아아야야야야야야! 푸오오오오오오오! 아아아아아 잠시만 잠시만 여자 같이 가야될 같이 가야대 같이 가야 rich 이것 나 같이 가야대 우리 열심히 했는데 카메라 안 보이면 안 되잖아 다 편집이야 형! 증견 좀 붙여야 돼요 안 보인대요 으으세요 중기 형 진짜 장난치지 마 왜 엉덩이 만져? 래현은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? 어 이거야? 카메라 있어 카메라 오 뱀이다 손을 다 같이 보내고 어 빌어 잘 빌어 우리.. 우리.. 우리 빌자 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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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돌있어 우리.. 어.. 우리 트레저 아니야 우리 트레저 잘 되게 해주세요 둘 자 트레저 데뷔 파이팅 이 안에 모이는 거 아니겠지?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짜잔 읽어주세요 나 몰래 나 몰래 와 기대해 뭐라는 거야 적 글씨 또 뭐라 읽은지 모르겠어 서기 12년 좀비 바이러스로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진귀한 보물도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1200년간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곳 좀비 아지트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좀비 아지트에 숨겨진 12개의 보물을 찾아 트레저를 완성하라 12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? 이미 됐잖아요 아 그럼 저부터 패스트하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두 번째 하루 타겠습니다 예정이요만 하겠어요 그럼 저는 지훈이 형 하겠습니다 어우 지 트레저 맵 남량특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썸네일 썸네일 홀범 나랑특집 같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! 아! 와 lijn't 3, 2, 1 오직 널 오직 널 사랑하고 있어 내 마음은 널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넌 없는 것 같아 오직 널 사랑하고 있어 내 마음은 오늘도 내 꿈 미쳐가는 나는 미쳐가는 너에게 빠져있어 crazy love must be crazy love crazy love this is crazy love I'm not crazy 너에게 빠져있어 아이고 아 잠시만 잠시만요 난 널 내 대답 없는 너 내 마음은 널 기다려야 해 어디 있지 하아 오직 널 오직 널 사랑하고 있어 I'm going crazy, crazy 사랑을 하고 있어 혼자만의 사랑을 하기 싫어 아니,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무서워서 지금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, 진짜 원래 안 무서웠어요? 조용히 아직도 안 끝났어요? 쭉쭉 좀 들어가 주세요 Go go, LUTO 왔어? 형 울었어? 형 울었지? 형 울었어요 형 아니야 아 근데 만약에 저희 너무 질러가지고 못 나가서 랩을 못 하면 어떡하죠? 아 잠시만 아 너무 무서워 아 들어가는 데 10분 걸릴걸요 아마? 오 됐다 아 잠시만 아 진짜 못하겠다 진짜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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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토야 할 수 있어 아 울 거 같아 우와 오! 아 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 무서워요 으악! 와 저 진짜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무서워요 저 진짜로 으악! 아 밑에서 발 안 나왔어요? 으아아아 으아 으아아아 으아 으아 어차 어차 아 으아 아 아 됐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으아 으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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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아 진짜 형 진짜 안 으아 으아 아 내가 파이피는구나 하며 누구가 있었는데 여기 으아 으아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으아 우와 우아 그렇다, 진짜 제가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아, 얘야 아, 진짜 수고했어 아, 저거 진짜야, 꼬마져봐 아, 저거 진짜 아직 안 된다니깐, 이런 거 진짜야 괜찮아, 괜찮아 아유, 할 수 있잖아 뭐 할 수 있어요 앉아있대 형, 저거 과자 먹고 그냥 나갔어요 나 보는 거야? 계속 미워지게 돼 그런 여유도 없어서 제가 사실 지금 먹고 있지만 제가 굉장히 떨려요 지금 목소리 떨리는 거 보이시죠? 아, 이거 다 들리는구나 와, 창피하다, 창피해 진짜 오늘 제가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 아, 왜 이렇게 안 가? 하하 우와 하하하 저nous 방송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담이 어떻게든 가려고는 한다 근데 다들 힘드실 거예요 저 때문에 지금 너무 무서워서 발을 못 대겠거든요 제가 그냥 딱 걸어갔으니까 뛰어나오는데 아 열쇠 뭐야 뭐 해야 돼요 저 뭐 해야 돼 말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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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? 열쇠 열쇠 아 아 아 아 아 아 열쇠 열쇠 아 노래요 알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블 레디 볼 불장난 야 나 심장 봐가지고 형 괜찮아요 그렇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나 이상하지 나 지금 보석함 때 다니라 했어 나 할 때마다 밑에서 막 손 나오고 하겠네 막 이러고 있어야지 계속 여기 밑에다가 하우스 하면서 있어야지 막 이렇게 아 제발 하지 마라 좀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제발 아 진짜 그만하세요 진짜로 아 진짜 죄송해요 그냥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니깐요 진심이요? 응 일단 노코멘트 할게요 너 이런 거 안 무서워해 뭐죠? 으악! 우와 진짜 못 뜯어 아니 과자가 어디 과자가 어디 있어? 아 밑에 뭐 나오네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먹지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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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으아 깜짝이야 아 못하겠어 오우! 오우! 웅! 오우!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하! 아하하!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은님은 처음 보는 게 다 아 진짜 못하겠어 아하 진짜 못하겠어 저거 못 들어가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 나가지도 지은아 어떡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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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래 말래? 아.. 진한아.. 빨리 빨리 빨리.. 나올 건 또 빨리 나와주세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~! 오랫날 어젯밤 쪽 미안 미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머리부터 말고 진짜 못해 있어요 진짜 죄송해요! 가주세요 제발 진짜 죄송해요 시간은 더럽게 안 가고 기추미 뚜두두두 깜짝이야 재밌다 다음 누구예요? 별 거 아닌데? 이거 보여? 좀비랑 싸우고 왔어요 한 명 기철 시켰어요 바로 알지? 바로 재밌겠네요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사현이 좀비일 수 있으니까 뭐야, 이 지금 들어가는 것도 형 들어가는 것도 알잖아 안 무서워하는데? 안녕하세요 인사하네 과자 안 먹고 가는데? 미쳐가네 나는 미쳐가네 미쳐가네 나는 미쳐가네 과자를 안 먹고 갔어 저 형 얘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러냐? 미쳐가 이러고 있네 열쇠 미쳐가네 나는 미쳐가네 난 사랑하고 있어 무슨 crazy love 이걸 어떻게 올냐 미쳐가네 나는 미쳐가네 잠시만 과자 안 먹었다 와 지금 과자 안 먹었다 이러는데? This must be crazy 어? 아 이거구나 대단해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있구만 깜짝 보물을 찾겠습니다 또 나오겠지 뭐 미쳐가네 나는 미쳐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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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아 여기 있다 그렇지 않은 이 열망 럭키 미쳐가네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귀신도 안 믿고 뭐 그랬죠? 우리도 알아 여기 사람 계시는 거 우리도 알아 갔다 오갔길래 네 갔다와 바이 김현 파이팅 무서워 내려가요 형 못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 들어가 네 아이고 귀여워 진짜 무슨 일이야? 너무 오랜만이다 공포에만 버렸다 아닌 척 하자 아! 걍 자 아 이거 내가 밟은 거야? 와 갑자기 캣댄스를 해버린 거 와 피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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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아 깜짝 다리 뿌리나? 좀 먹어 깜짝이 깜짝이 놀랐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팔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것도 놀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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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사랑했어요 오 선생님 더럽고 하면 안 되죠? 아 깜짝아 아 깜짝아 뿜바야 단 따라란 이거를 무시할 순 없죠 이 노래는 뿜바야 핏 주위때 뚜루뚜루뚜 대체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야 미쳐 가네 나는 미쳐 가네 미쳐 가네 미쳐 가네 트레저 펫 펫 펫 펫 펫 그걸 이용한 게 다 변명이에요 변명이 시작됩니다 도망쳐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안에서 버텼지 어떻게든 델 들어간다. 웃는다. 열었다. 왜 이렇게 빨리 열어? 은근히 겁이 없어, 얘가. 내가 봤을 때 제일 빨리 웃는 사람 같아. 아, 이거 알아요. 팍! 하는 거. 베이! 이거 다 먹어야 돼요? 잘 아는데, 혹시 형? 김종기 형 천지 차이 난다. 재밌게라도 했으면 했다고. 내가 이번에 방송을 그냥 꿀잼으로 만들었어. 안녕! 안녕, 안녕. 안녕, 나는 여시야. 여시야, 나는 여시야. Yeah, man. 오, 기도. 아, 기억 없나. 내 정신이 날. 싫어. 너 없이 잠. 대화 없이. 대화 없이. 앞에 본다 이제? 끝. 수고. 진짜. 아, 미쳐가는. 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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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물리고 있는 거 아니야, 진짜? 진짜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아! 히트 윗뚜트룩 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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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. 예. 다 찾았어? 예, 무서운척 좀 할게요, 가서. 가서 심장 맘이나 걸리지 마라. 하지 마세요, 진짜. 저 진짜. 저 진짜 무서워요, 이거. 진짜 크게 놀리키시면 안 돼요. 네? 듣고 있다면 자그마한 소리를 내주세요. 어어? 어어? 으아악! 아니 윤정 뭐해. 연기 그만, 뻥튀기. 먹었어요. 에즈니 어디 갈까요? 같이 가주시고 같이 가주세요. 공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공 엄마 공 애기 아 노래 불렀잖아요 아 빨리 아빠 공 뚱뚱해 저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데 제발 키만 알려주세요 키 니가 찾아야 되는데요? 아 형 형 가라고 가라고 가 이거 어디에 오르면 돼요 이걸로 네? 나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아 찍지 말고 어딨냐고요 진짜 네? 형 이거 하나씩 다 하게 또 막 가만 안 두겠지 하나씩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또 막 와서 괴롭히겠지 뒷짐지고 가죠 개미는 오늘도 오 됐다 와 오 오 진짜 빨리 할 거면 지금 터쳐 미터가 미터가 애들 어때? 저기 저기 애들 어때? 몰라 다 긴장했어 아 그래? 현수기 형이랑 이게 왜 이래 마시오 형이랑 정환이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잠시만 정우야 믿는다 나도 했어 나도 루토야 정우야 날씨가 오 만 먹었다 오 가 dere다 야 봐봐 웜쇼 브레이크 계속 가만히.. 좀비야 지가 좀비야 똑같아 심지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밀어줘 밀어줘 누가 누가 더 힘드나 누가 먼저 아예.. 누가 먼저 나오나? 야 왜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아 저기까지는 고향이야 고향 거의 익산이야 익산 저기까지 밥 먹듯이 가 으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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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너무 무섭잖아요 왜 제 발 만지세요? 네? 안심시켜준 거라고요? 성공했어? 했어? 야 빨리 빨리 보여줘 가자 쟤 보여줘 야 빨라 야 빨라 빨라 으악 마시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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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 형 잘한다 마시 형 잘한다 미쳐가는 나는 미쳐가네 미쳐가는 내게 미쳐가네 미쳐가는 내게 미쳐가네 잘하네 아 이건가? 야 찾았다 와 빠르다 지금 제일 빠른 애 아니야? 좋아 와 와 마시 형가 진짜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깡이 있다 할 땐 하네 할 땐 하네 진짜 할 땐 하네 놀랬때도 놀래 이거 리액션도 리액션도 할 때 하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으아아악 제발 날 사랑하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야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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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강의 있다 진짜 멋있다 으아아악 으악 네, 쟤 마스피 크레이더러 이, 쟤 마스피 크레이더러 으아 이, 쟤 마스피 크레이더 진짜 멋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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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으악 너무 쉬지만 익숙하지 않나 맛있어 뭐 1빡 으하하하 ㅋ 야 잘했지? 현석이 형이랑 너만 하면 돼. 근데 넌 믿고 있어 우리가. 시험 시험하다. 근데 맛이야 맛있어요? 난 여기 있는데 형도 형이다 한 살.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. 안녕하세요 저 정환인데 이번엔 이제 저의 조수. 난 널 믿는다. 에일리언이라고 이제 먹으면 돼요? 4번에서 뻥튀기를 먹었는데 아삭하지 않고 눅눅해. 오! 맛있어 형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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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죄송합니다. 아 이거 먹었는데. 아 이거 먹었어요. 왜? 왜요 왜요 왜요? 하하하하하하 너무 싫어. 대체 왜요 왜요 왜요. 좀비 없이는 안 되나요? 웃기다. 이리 누구 계시죠. 오. 오. If I was your boyfriend, I never let you go Take a fresh one, never let you go 자신의, 자신의, 자신의 도애 I can be a gentleman Anything you want If I was your boyfriend, never let you go 손을 잘 안 지르셔 This must be crazy love 왔습니다 오 마지막 3시간, 3시간 나왔다, 3시간 불강 3시간 정혜현석, 호래씨를 잘 이용해라 맛있다, 최현석 이걸 어떻게 가요 괜찮아, 괜찮아 형 현석이 형 형, 형 이거 어떻게 했냐? 저도 형이랑 똑같은 남자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여고괴담을 보다가 여고괴담을 보다가 기절을 했거든요, 여러분? 너무 무서워요, 진짜 아싸이니, 형이 했어 아싸이니, 형이 했어 도영아 너 했어? 와 도영이 이겼지 10분 안에 했다고? 말도 안 돼 여시 형 수고했어요 하잇 4개? 4개밖에 안 돼 완성! 빙고! 다퇴근 틀었어, 빙고 오, 4명이야? 이건 진짜 상관없는데 벌칙이 진짜 벌칙이... 뭘까? 12명이 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열이 나는 걸 느꼈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, 근데 이건 너무 퀄리티가 쎄어 아, 진짜 걸릴 수밖에 없어 아니야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티바 할까요? 하나 둘 셋 티바! 좀비 형 안아 드려도 돼요? 좀비 형! 좀비 형! 좀비 형님! 좀비 형! 감사합니다 좀비 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걸 들어갔다고? 네 두 번째 진짜 어 우와 진짜 어 너무 멋있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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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